올해로 2회째를 맞은 STO 서밋이 어제 이어 이틀간 열렸습니다. STO 서밋은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연사들이 모여 국내외 STO 규제 환경을 비롯한 산업 동량 및 접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밥애조담 INX 디지털 컴퍼니 부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했습니다. 베르나르두 킨탕백트 파이낸스 사업개발 헤드 등도 연사로 나섰습니다. INX와 백트 파이낸스는 최근 엔비디아 주식을 토큰화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증권형 토큰 거래소, 발행사 스타트업 대표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